자 이번에는 23번째 문서관리입니다. 앞에서는 우리 자료관리죠. 이번엔 문서관리에요. 자 문서는 뭐냐? 의사전달에 필요한 것을 사용되는 것을 우리 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문서 아시겠죠?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공문서, 사문서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관리는 문서의 기능에는 의사전달 기능과 의사 보존, 자료 제공 및 협조. 어떤 건지 아시겠죠? 문서 작성 요령은 얘도 마찬가지로 문서관리 규정이 있어요. 문서관리 규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결론을 앞에 넣어요. 얘도 법규에 써 있어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요.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다. 수식어는 가능한 만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험에 나왔던 애들만 꼽아서 넣은 겁니다. 문서관리의 기본 원칙. 그래서 문서관리 목표가 나오는데 우선 표준화해야 된다. 양식이나 처리 규정, 표현 방법 등을 표준화한다. 예를 들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공문서 규격 있죠? A4 용지입니다. 여백도 우리 결정이 되어있죠? 여백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신속화는 문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분산관리보다는 집중관리하는 것이 좋다. 용이성. 쉽게 작성하고. 자동화. 자동화한다. 전문화. 간소화. 정확화. 뭔지 아시죠? 단어만 봤다가 알잖아요. 문서처리의 원칙. 즉일. 나오는 대로 바로. 책임처리.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법령적합. 법에 맞게. 됐습니까? 문서의 정리의 기본 절차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분류하고요. 얘네를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보존하고요. 폐기합니다. 보관과 보존은 아시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자연 보호냐? 자연 보존이냐?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기억이 나요. 보호, 보존. 보관, 보존. 아실 겁니다. 설명해줄까?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두는 거고요. 보존은 장기 보존할 때. 장기 보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장기 보존. 보관은 잠깐 보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분류는 문서 분류표를 작성하죠. 우리 앞에서 KDC나 DDC를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문서의 일관성 있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자, 보관은요.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를 보관이라고 한다. 문서는 파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보관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 번호와 문서 처리 문서 번호를 분류 번호로 기재한다. 제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저희 동사무소에 직원분들 계시고 저 뒤편에 캐비넷이 다 있었고 거기에다가 모든 문서를 다 보관했었어요. 자리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전자문서 하죠. 전자 파일링 하니까. 자, 완결되지 않은 미결문서는 한 건으로 처리해서 서류함에 보관하면 된다.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입니다. 이거.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 문서는 서류함 윗단에 보기. 이거 다 보기로 나왔던 문제예요. 미결문서는 문서처 표지에 있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내내 객관식으로 나와서 보기에 있던 내용만 넣은 겁니다. 문서관리 규정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문서 이번엔 보존이에요. 문서정리보존의 원칙.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줄이고요. 규정에 의거해서 보존문서의 정립이 폐기를 자주 하고 문서보존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제부터 법규에 대한 내용이고 공공기록물관리규칙인가? 법규 이름이 있어요.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영구 없다. 이거 아니고요.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대요. 시험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공공기록물 중에서 보존기간 종료 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보존해야 할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이다. 영구 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 보존해야 한다. 자,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에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서 보존 포맷 및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하는 경우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가멸 기록 방식은 모사 전송기로 보존기간이 3년 이상 문서를 수신한 당의 문서에 대해서 복사해 접수해야 한다. 그 이유는 뭐야? 여러분들 가멸지가 뭔지 아시죠? 팩스지. 팩스지는 나부로 이렇게 특수용지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오래 놔두면 변색돼요. 이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용카드 전표 이렇게 밥 먹고 받잖아요. 그거 오래 보관하시면 색깔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년 이상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해서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팩스를 이런 감열지를 쓰지 않고 일반 레이저 프린터나 아니면 잉크젭 복합기로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폐기는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절단하거나 소각해서 없애줘야 된다. 문서관리기능. 문서 보관, 인계, 폐기, 분류. 파일링 시스템은 문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보존하는 시스템을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잠깐 본 적이 있죠. 파일링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문서관리의 명확화.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보존, 보관, 폐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기록의 보존 초과 용이하다.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관화를 방지한다.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기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기록물 관리기관 이것 때문에 많이들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규에 우리나라에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한 거고요. 이 기관 이름이 바로 국가기록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기록원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뒤에 문제도 아예 이걸 넣어놨어요.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하고 기록물의 연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소속하여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다.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기록물의 관리 절차, 표준기능, 기록물 종류별 관리기준을 우리가 정한다. 이걸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이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공공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중요 공공기록물 수집 보존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기록물의 연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시의도기록물관리기관이고 시의도교육점기록물관리기관, 시군구기록물관리기관 별도로 존재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연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연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 때는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대통령이란다. 왕이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 다 적는 그리고 올해 보관되다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인가요? 그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전에 있는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의 자료들은 많지가 않죠. 전쟁에 의해서 폐기되고 그런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만큼은 보존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IS 애들 보면 그쪽에 있는 국가기록이나 국가유산들을 다 부서트리고 없앤다고 하죠. 다음 중 기록물관리기관의 총괄 조정하고 기록물 연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국가기록원이다. 맞아요. 다음 중 문서정리의 기본적인 절차는 보관, 분류, 아니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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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보존 이겨네요. 4번이 되겠네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얘도 몇 번 출제됐는데 이게 한 번만 표시가 돼 있네요. 무엇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해서 보존하거나 보존매체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얘는 연구보존이에요. 연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에서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분산보존하는 거죠. 혹은 이중보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답은 뭐냐? 이중보관이 맞아요. 이중보존이. 분산보존이 아니고 이중보존이에요. 연구보존과 이중보존.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0년간 두 번. 파일링 시스템 도입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문서관리의 명확화를 기약할 수 있고 개인 소유 문서를 그룹 단위로 보관함에 따라 중복문서가 많아진다. 보존, 보관, 폐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기록, 보존, 추구가 용이하다. 공공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건화 방지를 한다 그랬는데 개인 소유 물건을 그룹 단위로 보관함에 따라서 중복문서가 많아지면 됩니까? 안 되겠죠. 2번이 답이 됩니다. 문서정리보존 일반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줄여줘야 되겠고 규정의 의거 보존문서 정립 및 폐기를 자주 하고 문서 보존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훼손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문서도 연구보존해야 돼요. 사용이 불가능하면 괜히 자리 차지하니까 없애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